삶에도 살맛이 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한 가지 물려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한 가지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나서 한 가지밖에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그게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가지를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1963년 11월 22일 오스월드의 저격으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 제클린의 나이가 불과 34살입니다 외아들 케네디의 2세는 만 3세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11월 25일 이제 케네디의 장례식이 열리게 됩니다 사진 준비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어 연구차가 나가고 있는데 3살 된 아들 케네디 2세는 그 아버지의 시신이 담긴 장례차를 향해서 이렇게 경례를 했습니다 이게 사진 기자에게 찍혔는데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케네디 2세는요 아버지 운구차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과부가 된 제클린 제클린은요 이 아들 이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냐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외아들 케네디 2세에게 경제적 안정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이나 연상인 그리스의 억만장자 오나시스와 재혼을 합니다 23살이나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게 그 남자가 좋아서 할까요? 그 아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건네주기 위해서 그 결혼을 선택한 거죠 결국 1994년 사망하면서 그 아들에게 수천만 부를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 케네디 2세 그는 그 돈으로 유명한 연예인들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유분방한 삶을 삽니다 결국 1999년 자가용 비행기를 몰다가 아내와 함께 추락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39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케네디 2세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인 제클리는 아들을 위해 잘한다고 한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한 그 일이 아들의 삶을 망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스나드를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아니 혹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날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뒷편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잊지 마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를 통해서 그렇게 크게 외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인생의 뒷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턱 서게 되면 지금까지 한 일이 모두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가게 되는 거죠 돌아보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내 삶의 방향이 맞나? 이걸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영화 빠삐용의 명대사를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빠삐용은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이 원수를 갚였다고 생각하면서 그는요 그 성을 탈출하고 저 남미에 가서 정말 복수 하나로 이를 갈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다시 파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가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꿈에 재판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안다고 그런데 당신은 유죄라고 아니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유죄입니까? 묻는 그에게 재판장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죄가 없지만 당신은 유죄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그 일에 사로잡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라고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복수의 마음을 팔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네가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죽은 생명의 길이만큼 너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그걸 물을 거예요 보세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준 사람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묻어두었던 것을 주인이 돌아오자 돌려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인이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합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 악합니까? 그가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까? 주인의 손해를 끼쳤습니까?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게으르다는 게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받았지만 주인의 것을 남기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뭡니까? 게으름이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운동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합시다 그러면 아니, 다음 주에 아니, 내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해야 할 걸 알지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인 거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누군가는 두 달란트를 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기고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땅에 묻어둔 이 일이 잘하는 일일까? 묻어두고 나서 난 지금 뭐하고 있나 돌이켜봐야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든지 여러분,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각해요 우리 주인은 고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싫어한다고 여러분, 주인은요 남기라고 말했어요 묻어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니 하니까 그는 게으른 자가 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일을 갈며 슬퍼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욕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욕의 위대함은요 그 고난을 건넜다 하는 데도 있지만 욕의 위대함은 그의 회개의 내용에 있어요 욕이 정말 위대하다 오늘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욕이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의 내용에 담겨 있어요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것,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그에게는 잘못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관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시골에 사니까요 늘 청바지에 티셔츠 바람에 다니던 친구였어요 늘 슬리버 신고 다니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양복을 딱 입고 여기에 배지를 달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거기다가 가방 하나를 딱 들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멋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황된 얘기예요 그래서 관식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좀 호황되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놓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와서 화이소연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텃밭을 팔아가지고 가져가더니 그 다음엔 집을 잡히고 자동차를 잡히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다 털리고 나서 양복을 벗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타단계에 빠져서 부자가 된 허황된 꿈을 꿨는데요 제가 그때 관식이를 통해서 보았던 장면은요 거기에 빠지고 나서 이 친구의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만 계속 듣는 거예요 거기에만 주입되니까요 다른 걸 보지 못해요 다른 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우연히 내가 다시는 이 신발을 신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것이 우리가 에노스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하지 않고는 인간에게는 결코 온전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런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수험 노력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영생과 축복을 약속하며 그것에 이르는 논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두 다 신비한 치음을 강조합니다 박정희와 최태민의 만남이 결국 우리 나라의 불행을 가져왔다고 말하죠 최태민의 영세교 그는 어머니를 잃고 상심한 박근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어머니가 현현했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로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현현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세계는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와 수많은 청와대의 실세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감싸잖아요 그리고 마치 마취되어 있는 같은 상태를 죽음을 이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거죠 그뿐 아니라 인간은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철학을 발전시켜옵니다 철학은 항상 현실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란 항상 현실만 존재하는 거죠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과거는 없는 겁니까? 미래는 없는 겁니까? 인간이 현재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로 인하여 오늘 가슴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는 오늘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없다면 꿈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철학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철학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오늘을 이해하게 되면 이 땅의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한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런 사건이죠 애국의 미래가 그런 것이죠 영원히 꿈꾸어 있는 타임머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결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 말은요 새로운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부흥일까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가 찾았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인간의 종교에 대한 발전 철학에 대한 발전 과학에 대한 발전이 더 이상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다 라고 여겼던 시점에 사람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소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고백해요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의 주라고 그리소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소의 부활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게 찾아온 죽음을 이긴 자리는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 사건이 죽음을 이긴 것이라고 고백하고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내 삶에서 죽음을 이기게 된 것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25절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죽음을 이기는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누가? 나를 믿는 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누구입니까? 나를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여 구원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에 죽음을 이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타협하며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마지막까지 죽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2000년에 죽으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분 그분이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고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죽어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분이 주신 약속을 오늘 내가 믿을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한 그분을 그리스로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사형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증거할 뿐 아니라 죽음으로써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어요 그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또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았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그 다음 세대가 듣고 그 다음 세대가 듣고 그 다음 세대가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주로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죽으셨던 그분이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 그 부활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나 역시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죽음을 이긴 자들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이죠 단순히 2000년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오늘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변모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은 이 땅의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써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 능력은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되어 살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 영생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죽음을 능히 이기신 분이 내 삶에서 경험될 때 내가 그 주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뿐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 어떤 재산이 아니라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신앙을 전해주는데요 그 신앙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포활의 주 내가 얻은 영생을 주신 그분 그분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결국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물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자녀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것은 죽고 나면 더 이상 전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